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네 하늘과 땅에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쓰레기 불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하라 모든 것을 다 찾으게 하라 보일지 않아 내 가슴에서 그 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나와 주님을 전하자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알도록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득 찬 그날까지 멈추지 않은 우리의 찬양 이제 우리 나와 고백하며 찬양하네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며 그때의 주님이 주신 헌덱으로 나가리라 예살렘과 헌류대와 사마리아 땅득까지 이르러 주가 우리에게 공부할 모든 것을 나를 찾으시게 하리 보일지 않아 내 가슴에서 그 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나와 주님을 전하자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알도록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득 찬 그날까지 멈추지 않은 우리의 찬양 그날까지 멈추지 Coco 주님의 사랑을 somet taking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2 주님은 którą 지키고 생명 쓰러내신 조회 찬양